여보, 당신 집에 들어가서 좀 자고 와. 당신 어머님 쓰러지시고 나서 집에 한 번도 안 들어갔잖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괜찮아, 나는. 그러지 말고 김서방, 경림이 말대로 하게 해. 그래, 여긴 엄마랑 내가 지키고 있을게. 가서 밥도 좀 먹고 잠도 좀 푹 자고. 그리고 나와. 이럴 때일수록 간병하는 사람이 잘 버텨야 되는 거야. 엄마가 의식도 없이 이러고 누워있는데 내가 밥이 넘어가겠어, 잠이 오겠어. 걱정 마. 내가 어머님 옆에서 꼼짝도 안 할게. 나 어머님 쓰러지시기 전에도 어떻게 했는지 당신 잘 알잖아. 자네 혼자 애쓰는 거 안쓰러워서. 이렇게 나까지 두 팔 걷고 오지 않았나. 나랑 엄마랑 같이 어머님 간호할 테니까 당신도 좀 쉬고, 응? 괜히 장모님까지 고생하시네요. 아유, 그게 무슨 소린가. 사부인이 우리 경림이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나도. 그럼 장모님 믿고, 저는 집에 가서 좀 씻고 눈만 잠깐 붙이고 금방 올게요. 금방 올 거 없어. 푹 쉬고 와. 뭐해? 너 김서방 배웅 안 하고. 여긴 내가 지키고 있을 테니 갔다 와. 잠시 후, 병원 밖. 당신 너무 힘들지? 말이라고 해. 나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나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뼈 빠지게 일해서 나 키우셨소. 알지. 뭣도 모르고 내가 무슨 어머님 재산 탐내서 옆에 딱 붙어 입에 혀처럼 곤다고 말하는데. 난 당신한테 어머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더 잘하고 싶은 것 뿐이야. 다른 마음 코딱지만큼도 없어. 당신 알지? 알지, 그럼.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소. 당신만 알아주면 됐어. 그리고 어머님 괜찮으실 거야. 그래야지. 아무 일 없어야지. 당신 양치보살 알지? 아, 장모님 결정 대신해 주는 분? 우리 결혼도 결정해 주신 분? 에이, 뭘 또 말이 그래. 아무튼 그분이 어머님 괜찮으실 거라고 금방 일어날 거라고 하셨어. 거길 또 다녀왔어? 어머님 쓰러지시고 엄마가 아무래도 걱정이 됐는지 같이 가보자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보살님 찾아갔었지. 뭐라던데? 며칠 전 잘 살고 있는 거지? 아유, 그럼요. 거봐. 내가 그 남자랑 결혼해야 우리 경림이 팔자가 핀다고 그랬잖아. 네네. 이게 다 보살님 덕분입니다. 음, 때가 됐네 이제. 네? 무슨 때? 원하던 대로 다 잘 될 거니까 준비만 하면 돼. 그러니까 뭘 어떡해. 뭘 어떡해긴 어떡해야. 끝까지 잘해. 이제 다 왔으니까. 아유, 네. 그럼요, 그럼요. 다시 현재. 진짜로 양치 보살님이 그랬다니까? 원하는 대로 다 잘 될 거라고. 치, 난 그런 거 진짜 싫어하고 믿지도 않지만. 잘 된다고 했다니까 기분이 썩 나쁘진 않네. 물론 나도 처음엔 그런 거 안 믿었지. 그런데 이거 봐. 당신이랑 나랑 결혼부터 지금까지 보살님 말대로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정말 용하신 거 같아. 그러니까 이번엔 당신도 한번 그 말 믿어봐. 글쎄 뭐, 그건 나중일이고. 아무튼 장모님 혼자 계신데 너 얼른 들어가 봐. 난 요 앞에서 택시 타고 갈게. 알았어. 어머님 옆에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테니까 당신 절대로 걱정 말고 좀 쉬다 와. 그래, 알았어. 당신만 괜찮으면 아예 며칠 병원에 오지 말고 그냥 쉬어. 그건 아닌 거 같고. 좀 자고 나올게. 너랑 장모님이 믿음직스러워서 그런가 갑자기 나도 긴장이 풀려서 피곤하네. 그래, 그래. 어머님 깨어나실 때까지 앞으로도 이렇게 편하게 해. 알았지? 진짜로 고맙다, 경림아. 장모님도 정말 감사하다고 꼭 전해드려. 아니다. 내가 다음에 직접 얘기할게. 에이, 뭐가 고맙고 감사해. 사랑하는 가족인데. 그래도 그냥 다 고마워. 한 달 후. 보호자분, 집에 가세요? 아, 네 간호사님. 앞에 뭐 좀 살아요. 아내랑 장모님이 금방 올 거라서요. 아, 네. 네. 근데 왜 그러세요? 네? 뭐가요? 뭔가 탐탁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아서. 아뇨, 그럴리가요. 그럼... 저기 실은 두 분이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병동에 입원한 다른 환자들이나 보호자분들이 가끔 컴플레인을 걸기도 하세요. 아이고, 그래요? 이거 죄송해서 어떡하죠. 제가 얘기를 해야겠네요. 아휴, 저희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근데 안 들으시나요? 두 분 다 워낙 목소리들이 크셔서. 뭐 괜찮아요. 쥐지군 듯이 조용한 거보단 가끔 시끄러운 게 더 낫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제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 주심 감사하죠. 조심히 다녀오세요. 잠시 후 환자분, 주사 맞으실 시간이에요. 또요? 아, 조금 전에 맞은 것 같은데. 저 간호사 양반. 이거 이거, 이게 다 돈이죠. 네? 주사약인데요? 아이, 누가 약인지 몰라서 물어. 나중에 병원비로 다 청구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건 당연하죠. 비급연가 뭔가. 그건 더 비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험료 적용이 안 되니까. 근데 그 비싼 무슨 주사를 매 시간마다 놔요? 깨나지도 않는 사람한테 돈 아깝게. 여보, 내가 도시락. 아, 지금 저게 무슨 말이지? 아우, 무슨 말씀이세요. 환자분은 바이탈도 다 정상이시고, 혈색도 점점 좋아지고 계세요. 다른 환자들도 많고 바쁘신데 그냥 한 번쯤 건너뛰어도 괜찮아요. 맞아요. 이거 그냥 삽질하시는 거야. 어차피 이 사람 안 깨워나, 못 깨워나.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건가? 잠시 후 어, 보호자분 오셨. 아, 쉿. 잠시만요. 아, 네. 저, 잠깐만 밖에 있다가 들어갈게요. 간호사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쉿. 병실한 상황 엄마, 양치보살님한테 시주를 좀 더 해야 되나? 천만 원이나 했으면 됐지 뭘 더해. 아니, 방금 간호사 말도 이 여자 점점 좋아지고 있대잖아. 그러게 말이야. 분명 금방 훅 간다고 양치보살이 그랬는데. 이번 날짜 하루씩 들어갈 때마다 우리한테 들어올 돈은 줄어드는 건데 그것도 비싼 1인 병실에서 돈 까먹고 있는 거잖아. 이런 멍청한 계집애야. 45억이 눈앞에 있는데 그깟 병원비 며칠 더 낸다고 그게 아까워? 1원도 아깝지. 생돈 나가는 건데. 하여간 우린 끝까지 김서방 위하는 것처럼 보여야 돼. 그거야 당연하지. 근데 너무 힘들어서 그래.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으휴, 근데 이놈의 여편낸 왜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뭔 놈의 명줄이 이렇게 끈질긴지. 너 보살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는 있는 거야? 이거 안 보여? 매일 이 여자 머리맡에 물 떠두고. 여기 이거. 보살님이 주신 한 달치 부족. 이거 매일매일 이 여자 이마에 붙여두고 제사 지내고 있잖아. 제 지낼 때 정성이 부족한 거 아니야? 더 더 더. 진심으로 빌라고. 하루빨리 데려가십사 하고. 아, 몰라. 어떻게 더해. 돈을 좀 더 주고 더 비싼 부족을 붙여봐야 되나? 어? 야, 너 그거 하나 내놔봐. 부족? 왜? 왜긴 왜야? 하루에 한 번으로 부족한 거 같으니까 하루에 두 번 하자고. 나랑 같이 빌자. 얼른 준비해. 잠시 후 형중조구 학생 부근신이. 양치보살. 아재 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모지사바하. 양치보살. 사리자 색부리공 색즉시공. 양치보살. 엄마, 근데 주문이 좀 이상하지 않아? 시끄러워. 이상하긴 뭘 이상해. 아니, 좀 이상해도 그냥 양치보살이 시키는 대로 해. 알았어, 계속해. 사부인, 이제 그만하실 때가 왔습니다. 양치보살. 그만큼 사셨으면 살만큼 살았죠. 양치보살. 당장 그만두지 못해요? 지금 엄마 앞에 두고 뭐하는 짓입니까? 아이고, 머니나. 자네 왔나? 오늘은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어, 그러게. 왜, 혹시 병원에 뭐 누구 갔어?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어? 뭐, 뭐 하긴. 사부인 빨리 일어나시라고. 기원하고 있네. 어, 맞아. 기원하는 거야. 양치보살님이 이렇게 하면 어머님 깨어나실 수 있다고. 어, 근데 당신 그거 뭐야? 그거 병원 앞에 있는 그 도시락집 도시락 아니야? 어머, 세상에 김 서방. 내가 그거 좋아한다고 또 날 위해서 이런 걸 사 왔어? 그래, 고맙네. 얼른 이리 주고 자넨 들어가 쉬게. 그래, 당신 피곤해 보여. 맛있게 먹을게. 이리 줘. 그 손 당장 놔. 좋아해? 이거 좋아한다고? 그럼 어디 실컷 마시나 봐라 이것들아. 아구구구. 김 서방.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거 하나에 2만 원도 넘는 거를. 이걸 왜 바닥에 다 쏟아 부어, 아깝게. 바닥에 쏟아붓는 게 아깝다고? 그럼 이건 어때? 아이고, 김 서방. 이걸 왜 머리에. 나한텐 또 왜 부어? 야, 왜 이래? 너 미쳤어? 누가 미쳤는지 네 입으로 얘기해봐. 대가리에 밥풀떼기 뒤집어쓴 꼴. 아주 보기 좋다. 이러지 말고, 김 서방. 말로 하게 말로. 그러는 니들은 말로 못해서 이따위 짓거리나 하겠냐? 뭐, 양치보살? 이따위라니. 양치보살님 욕되게 하지 말게. 그러다 큰일 나. 내가 밖에서 다 들었어. 니들이 무슨 작당무이 하는지 다 들었다고. 아이고, 우리 사부인 환자복에도 된장국물이 튀었네. 이거 이거, 아휴. 손대지 마. 우리 엄마모에 손대지 말고 둘 다 꺼져. 앞으로도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할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없이 당신 혼자서 어떻게 어머님 병간호 하려고 그래. 그래, 우리가 옆에 있어야. 옆에서 뭐. 니들이 한 게 뭔데. 우리 엄마 죽으라고 이렇게 제사나 지내는 거 아니었어? 지석 씨, 도대체 왜 그래.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래, 김서방.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뒤구린 것들이 꼭 증거 찾지. 증거. 그거 없어도 내가 니들 다 감옥에 쳐넣을 거야. 이거 봐, 이거 봐. 증거 없네, 없어. 난 또 당당하게 이 지랄하길래 밖에서 우리 애기 녹음이라도 한 줄 알았네. 증거도 없이 얻다 대구. 자네 지금 우리 모욕한 거야. 당신 이거 어쩔 거야? 죄도 없이 도시락 온몸에 뒤집어 쓴 이 치욕스러운 기분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증거 여기 있다, 지석아. 엄마, 엄마 괜찮아? 내가 증인이야. 아니, 어머님이 어떡해. 잠깐만, 내가 너무 놀라서 정신이 나갔나. 저게 지금 산 사람이여, 죽은 귀신이여? 하늘님이 드디어 우리 기도에 응답한 거야? 엄마는 또 왜 이래. 엄마, 괜찮아? 엄마, 어떡해. 괜찮은 거야? 의사, 여기 의사 좀 불러주세요. 괜찮아, 지석아. 엄마, 정신 돌아온 지 벌써 며칠이나 됐어. 근데 왜 계속 이러고 있었어. 나 엄마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엄마 걱정했잖아. 방금 너도 봤잖니. 저 인간들 하는 짓거리가 하도 우스꽝스러워서 며칠 더 지켜보려고 그랬지. 뭐? 그럼 지금 이 말은 그동안 의식 없는 척 생쇼를 했단 말이야? 아니, 어머님. 저희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지석 씨도 저도 또 저희 엄마도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근데 어머님은 이 상황을 즐기고 계셨다고요? 그랬냐, 며느라. 근데 어디서 개소리 안 들리냐? 서운하게 개소리라뇨, 사부인. 야, 지석아. 네가 오늘 본 거는 완전 새발의 피다. 뭐? 학생 부근 시니?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아슈? 양치 보살? 말할 때마다 입냄새 나서 양치 보살인가? 제발 우리 양치 보살 입만은… 여기서 얼마나 재밌는 일 많았는지 아냐? 있잖아, 내가 웃음을 못 참아서 들킬 뻔한 적도 있었어. 근데 저 인간들 어찌나 진지하게 재를 올리는지, 내가 입술 움찔 거리는 것도 눈치 못 채더라. 하긴, 나한테 신경 쓸 겨를도 없었겠지. 제밤만 기다리느라. 아니, 무, 무슨 그런 소리… 자, 그럼 지금부터 지석이가 없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같이 들어 봅시다. 근데 어째 좀 꺼림칙하다. 산 사람 제사라니. 죽은 사람 제사도 지낸다는데 산 사람 제사는 왜 못 지내? 하여간 우리 엄마, 무식하기로는 대한민국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어. 내가 무식하긴 왜 무식해? 죽은 사람 제사가 아니라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단 거야. 미친! 죽은 사람 소원을 왜 들어줘? 산 사람 소원 들어줄 돈도 먹고 죽을래야 없는데. 됐어. 빨리 주문이나 외워. 양치보살 치카치카 가르르 퉤. 흠흠흠. 아무래도 주문이 좀 그래. 아휴, 나도 못해 먹겠네. 엄만 또 왜? 아니, 양치보살 그 양반이 때가 됐다고 분명 그랬는데. 도대체 언제라는 거야, 그때가. 이런지 또 하루 이틀이지. 벌써 몇 달째냐고. 엄마, 양치보살님 욕되게 하지 말라며 부정 탄다고. 아휴, 참. 아니, 양치보살님. 제가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냥 속이 타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간호사 왔다 갔는데 아무래도 좀 이상하대. 그래? 이상하대? 그럼 이제 아주 가는 거래? 아니, 아무리 검사해도 다 정상이라는데 왜 의식이 안 돌아오는지 자기들도 모르겠대. 그래? 그래? 야, 그냥 이 호흡기를 확 뽑아버릴까? 엄마, 그건 명백하게 살인이지.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나저나 너 이 양반 가구 김서방이 45억 상속 받으면 그중에 반은 네가 가져올 수 있는 거지? 당연하지. 내가 알아보니까 시어머니 뒤까지 다 닦아줘야 하는 병수발이 너무 힘들었다. 남편은 신경도 안 쓰고 나 혼자 다 했다 이런 얘기하면 이혼 사유가 되더라고. 그러면 재산 분할도 가능하지. 아유, 이쁜 것. 네가 내 복덩이다, 복덩이. 아니, 근데 김서방은 지 아버지 재산 물려받은 거를 왜 펑펑 안 쓰고 저렇게 꽁꽁 싸두고 있는 거야? 나도 물어본 적 있는데 어차피 지금은 어머님 재산이기도 하고 원래 어머님도 지석 씨도 그냥 딱 필요한 만큼만 쓰고 검소하게 사는 게 좋대. 두 번만 검소했다가는 죄다 굶어 죽겠네. 얘, 경림아. 근데 이 양반만 보낸다고 해서 그 돈이 다 네 돈 되는 건 아니잖아. 어쩔 거야? 그래서 나도 일단 어머님 집이랑 우리 집부터 내 명의로 돌려놓으려고. 그걸 김서방이 오케이 할까? 김서방이 오케이 해야 되나? 그냥 내가 몰라면 안 돼? 얘,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몰라. 너 그랬다가 문서 횡령죄로 감방 가. 철컹철컹. 문서 횡령죄? 그게 뭐야? 아무튼 그런 게 있어. 다시 현재. 이 무식한 것들. 죄를 지을래도 뭘 알아야 제대로 짓지. 이래도 니들이 아무 짓도 안 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 지석 씨. 그러니까 그게 말이야. 엄마, 뭐라고 좀 해 봐. 그만 좀 있어 봐. 나도 지금 대골법 걸리고 있잖아. 야, 너 이혼하면 재산분할은 된다고 했지? 네. 그렇다니까. 으흠.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니까 지금 이걸 다 녹음했다 이거지? 그럼 사부인이 우리한테 사기친 거네요. 어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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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사기요? 그래, 사기. 멀쩡하게 살아 있으면서 곧 죽을 사람인 척 안 깨어나고 거짓 부렁 쳤으니까. 그게 사기지 뭐야. 나는 이런 사기꾼들한테 내 딸 맡겨둘 수 없어요. 경림이, 너 당장 이혼해. 어휴, 저런. 감사하네요. 안 그래도 제가 최상급인 줄 알고 산 물건이 고쳐도 못 쓸 불량품인데다가 생산공장 공장장이 아주 쌩 양아치라는 걸 알아서 안 그래도 반품할까 했는데 이렇게 뜻이 통하니 잘 됐네요. 어흠. 그럼 당장 이혼 절차 시작하는 걸로 알고. 야, 뭐해. 나가자. 아, 진짜 속았네 속았어. 아,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가지고 놀아? 내 진짜 더러워서 정말. 저 인간들 진짜 어이가 없다. 뭘 잘했다고 끝까지 큰소리 치고 나가네. 냅둬. 큰 웃음 줬잖니. 근데 엄마 진짜로 괜찮은 거야? 엄마 몇 달 동안이나 의식이 없어서 얼마나 걱정했다고. 다 괜찮다니까. 보면 몰라? 다행이다. 사라져서 진짜 고마워. 내 덕에 저 인간들 진심 알아냈으니까 더 고맙지? 그래. 고맙다. 진짜 엄마가 내 인생 건졌네. 그럼 엄마 붕어빵 사다 줘. 붕어빵 먹고 싶어? 알았어. 바로 사올게. 농담이야. 엄마 죽부터 먹어야 돼. 웃으니까 좋다. 나도 너 웃으니까 좋다. 한 달 후. 이게 뭔데 들이미로? 모긴 뭐야. 거기 써 있잖아. 누가 글씨 못 읽는데? 재산분할? 내가 너한테 왜 이걸 해줘야 되는데? 너 니 월급은 다 니가 썼잖아. 집도 내가 해. 생활비도 내가 해. 니가 우리 집 재산에 기여한 게 하나도 없는데 뭘 분할해달래? 없긴 왜 없어? 나 니네 엄마 입원해 있는 동안 병간호 하느라 회사에 월차도 많이 냈고 또… 잠깐. 너 말은 바로 해라. 병간호가 아니라 제사겠지. 우리 엄마 보내는 산제사. 그리고 니가 백치미인 게 가끔 귀여울 때도 있긴 했는데 이게 세상 살아가는 덴 도움 일도 안 되는구나. 무슨 소리야 그게? 알아듣게 얘기를 좀 해봐. 너 제대로 알아보고 이혼 얘기 꺼낸 건 맞니? 재산 상속은 어차피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야. 애초에 너한테 돌아갈 거는 이런도 없다고. 뭐… 뭐라고? 그게 진짜야? 내가 너니? 난 너처럼 가짜로 세상 살지 않아. 그, 그러면 나 이혼 못해. 이, 이혼 무효야. 니가 무효라고 하면 무효되니? 조정기간 끝났고 신고도 다 끝났는데? 나 소송할 거야. 그건 니가 하지 않아도 곧 하게 돼 있고. 아참, 그리고 넌 재산분할을 원했으면 도장 찍기 전에 합의부터 했어야지. 이혼부터 하면 그게 되겠니? 나 소송할 거라니까. 그래, 어디 해봐. 몇 다루. 김서방, 날쇠, 장모. 장모는 얼어 죽을. 왜요? 저… 실은… 내가 자네 돈 그거 믿고 여기저기 돈을 좀 빌렸네. 그거 좀 불려보겠다고… 저… 그… 도박을 좀 했는데… 안 물어봤는데요? 그러지 말고 정을 생각해서라도 위자료 그거 이제라도 좀 넉넉하게 챙겨주게. 남편 하나 믿고 살아온 우리 경님이 안쓰럽지 않나? 누가 누굴 믿어요? 그리고 뭐, 위자료요? 그걸 제가 왜 줘야 되는데요? 아니, 자네가 잘 모르는 모양인데 원래 이혼할 때는 주게 돼 있어. 네, 맞아요. 한쪽에 유책 사유가 있으면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그쪽이랑 그쪽 딸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할 거예요. 곧 소장 날라갈 겁니다. 그런 줄 알고 계세요. 뭐, 뭐? 아니, 그걸 자네가 우리한테 줘야지. 왜 우리가 줘야 돼? 말이 되는 소릴 해! 저도 말이 안 되는 사람하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법정에서 만납시다. 도박빚 말고도 저한테 주실 돈도 마련해 두셔야 할 겁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저희 어머니를 두고 그 앞에서 매일 죽으라고 제사를 지낸 인간들. 아니, 인간 쓰레기들. 마음 같아선 살인미수로 벌받기를 원하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단지 제사라는 이유로 살인미수 혐의는 적용이 될 수 없다더군요. 그 쓰레기들도 양치보살인지 칫살보살인지 아는 인간을 고소한 모양이던데 그것도 졌답니다. 여러모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가 알 수 있는 최대한 그들을 빈손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그마저도 제가 안 해도 되게 생겼어요. 그동안 제 상속 재산만 믿고 여기저기 저질러놓은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것들만 갚는데도 평생을 다 바쳐도 모자랄 겁니다. 거기다 제 위자료에 양치보살 소송비까지요. 다 제가 신경 쓸 일은 전혀 아니죠. 저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신 어머니 모시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